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본인의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남친을 담을 수 없어서 막 하다가다가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봅시다 제목 남친이 너무너무 좋은데 애국 자라서 정말 힘들어요 애국하는거 맞고 싶은데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원지 일본을 너무 싫어하는 애국자 남친 저에게는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는 남친이 있어요 사귄지는 1년 됐고요 둘 다 30대고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요 저희 남친 정말 좋고 다 좋은데 딱 하나 제 마음에 걸리는게 있거든요 그건 바로 저희 남친이 애국자라는 겁니다 아니 내 나라 내가 사랑하는게 뭐가 문제야 하시겠지만 저희 남친은요 그 정도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되게 싫어해요 이게 어느정도냐면 전날 남친이 20살 때 세계여행을 2년 동안 했다는데 딱 한군데 일본만 빼고 전부 다 돌아다녔대요 또 고등학교 때는 수학여행도 일본으로 가게 됐는데 자기 혼자 빠져가지고 학교에 나와서 자습을 했다 하고 또 첫 회사에서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로 월급 인상은 물론이고 인센티브까지 다 챙겨줄테니까 일본에 딱 2년 동안 다녀와라 이런 발령제야를 거절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들은요 남친이 직접 한게 아니구요 남친의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세요 이 말을 하면서 당신도 뭔가 되게 자랑스러워 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이 정도로 애국자다 이런 느낌이죠 아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과거고 즉 저를 만나기 전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문제는 남친의 저런 마음과 신념이 현재의 진영형이라는 겁니다 일단 일본 제품 절대로 쓰지 않아요 사실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 일본 제품 되게 좋잖아요 또 일제 카메라들 성능이 굉장히 좋기도 하고 많고 그렇잖아 그런데 일본 브랜드가 아닌 다른 브랜드만 늘 고집하고 또 마트에서 장 같은 거 볼 때도 일본 제품이거나 일본 기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특정 한국 기업 제품은 절대로 안 삽니다 그 기업에서 1대1 플러스 1, 2 플러스 2 혹은 반값 세일 같은 거 할 때도 굳이 돈을 더 주고 다른 회사 제품을 구입해요 역사에 관심이 많은 만큼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이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공부 많이 했더라고요 고등학생 때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기념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온 가족이 국토 순례도 했대요 2주가 넘어가는 기간 동안 온 가족이 차도 없이 직접 두 발로 걸어서 그런 곳을 하나하나 다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당신 남친의 어머니랑 아버지가 나라와 백성을 위해 온 몸이 찢겨도 참아낸 그런 위대한 분들을 찾아뵈러 가는 길인데 고작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남친도 동의했고요 참고로 이 집안 온 가족이 한국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야 할 수 있겠죠 근데요 저한테는 문제가 돼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본을 되게 좋아하고 여행도 자주 가거든요 20대 때도 틈틈이 웬만한 곳은 다 돌아다녔고 그곳 문화나 분위기도 정말 좋아합니다 물론 과거에 저지른 그 만행까지 좋다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는 그저 그게 다 지나간 옛날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현재를 즐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일본 특정 지역으로 가고 싶다 미리미리 찜을 해둘 정도로 저는 정말 일본을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남친을 소개로 처음 본 자리에서 자기는 이게 평생의 신념이라 바뀌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먼저 자기 그걸 밝히는 바람에 저는 솔직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친 처음 봤을 때부터 외모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진짜 잘생겼거든 거기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바른 사람인 거야 그게 흔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맨날 시궁창이었거든 대신 저는 그냥 일본 여행을 많이 다녀왔었다 그리고 당신 같은 그런 신념이 딱히 있진 않다 뭐 이런 정도만 밝혔어요 그랬더니 남친 하는 말이 이건 그냥 내가 그렇다는 거지 남들이 어떻게 즐기든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본에 다녀왔다고 해서 그걸 안 좋게 보지도 않습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어디까지나 그 사람 자유니까요 다만 나한테 그런 강요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이러길래 알았다고 합의를 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강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썸을 타고 나중에 정식으로 연인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 남친의 경우 앞으로 제가 뭘 하든 절대로 터치하지 않겠다는 거 그 약속 정말 잘 지켜줬어요 연애하는 1년 동안 제가 일본을 3번 다녀왔는데 단 한 번도 저한테 눈치를 주거나 뭐라 한 적 없고 그냥 조심히 잘 다녀와 이런 말만 해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자기야 나 신혼여행으로 일본 어디 어디가 꼭 가고 싶어 이렇게 아주 살짝 운을 뗐는데 그렇게 하자마자 저를 무슨 매국노 그런 눈으로 딱 쳐다보면서 나랑 헤어질 거 아니면 그런 말은 앞으로 다시는 하지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저희 남친이 이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남친 집안 친가도 그렇고 외가도 그렇고 전부 독립운동가 그런 집안이고요 그 밑 아버님 때에도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대학생 그때 독립 아니 민주화운동 같은 거 참여했다가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고생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두 분 다 남친이랑 성향이 비슷해요 뭐 어떤 정치이론 신념 그런 거는 터치를 하지 않지만 남한테 강요를 받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손절하는 성격이랍니다 제가 봤을 땐 남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신념 때문에 저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 일본에 갈 때마다 이런저런 눈치를 봐야 할 것 같고 또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더 써야 하며 또 전자제품 살 때도 일본산 부품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야 되고 볼펜 한 자로 사도 그래요 또 일본에서 산 기념품 전시도 못할 게 불보도 뻔하고 아니 그냥 집안 거실에 태극기를 걸게 생겼다니까요 아 태극기가 싫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기가 심플한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남친 본가에 보면 엄청 큰 태극기가 거실에 딱 걸려 있거든 멋있네요 남자 집안이나 저희 집안이나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 전혀 없고요 저랑 남친 둘 다 비슷한 수준의 공기업의 학불도 비슷하고 그냥 결혼만 하면 무난하게 행복하게 잘 살 것 같거든요 그 애국심 하나만 아니면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남에게 신념을 강요하지 말라는 또 절대로 안 하는 남친이지만 정작 옆에 있는 저는 늘 강요를 당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너무 힘듭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참고로 이러고 도망갔습니다 진심으로 지금 당장 헤어지길 강력히 권합니다 그 집은 님같은 아가씨를 며느리로 드리기엔 너무나 품격이 있고 격조가 높은 집안이라고요 님 말고 본인들과 어울리는 수준 높은 아가씨를 며느리로 드려야 한다 이겁니다 쓴이같은 아가씨가 감히 넘볼 수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2번 아이고 네 집아들인가 참 잘 컸다 저보다 훨씬 젊은 청년이지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3번 아니 너는 지금 독립운동가 집안이랑 결혼해가지고 일본에 놀러가고 일본 제품도 쓰고 싶다 이거 아니야 지금? 하긴 뭐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이런 글도 안 썼겠지? 4번 뭐래 남자는 첫 만남 때부터 모든 걸 다 밝히고 시작을 했는데 마음을 숨긴 건 남친이 아니라 바로 쓴이잖아요 게다가 뭐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구만 양심 어디갔어? 그게 싫으면 그냥 헤어져요 근데 그렇게 하긴 또 싫다 이거 아니야 5번 인물 좋고 성격 빠르고 독립운동가 집안 출신 청년을 감히 쓴이같은 여자가 데려가면 안되지? 언감생심 아이고 발음이 안돼 얼른 헤어지고 다른 남자랑 일본 여행 가요 알겠나요? 6번 그 애국심만 아니면 이 부분에서 소름도 닿습니다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나 그 정신을 이어받고 자기 나름의 애국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인데 님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상상이나 돼요?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맞춰가지고 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도 모자랄 판에 뭐라? 뭐 그깟 애국심 때문에? 진짜 지금까지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온 내가 봐도 이건 한심한 걸 넘어서 수치스러워 7번 글 중간까진 그래요 사람마다 다 생각에 차이가 있는 거니까 하고 그냥저녁 넘겼는데 뭐? 일본 싫어하는 남친한테 신혼여행으로 일본을 가자 이런 말을 했다고? 야 참 대단하다 8번 아니 그 남자가 본인의 신념을 쓴 이에게 숨긴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만났으면서 왜 이러세요? 왜 이제 와가지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징징거리냐고 그지같게 이건 오히려 쓴이 남친이 배신당한 거 아니야? 맞잖아 9번 뭐 외교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을 굳이 적대하면서 우리가 피해를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고통받았던 그 과거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독립운동가 집안이면 더더욱 그럴 것이고 말이죠 그러니 쓴이는 남친이랑 헤어지고 일본을 만나면 돼요 DC나 일배 같은 데 가면 되게 많거든 얼른 가서 한번 찾아봐요 10번 장난해?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나도 일본 되게 좋아하지만 여행도 자주 가지만 여기서 신념을 강요하는 건 네가 아니라 아니 여기서 신념을 강요당한 건 네가 아니라 네 남친이야 처음부터 거기 가는 건 노터치 할 테니 같이 가자는 말만 하지 마라 이렇게 합의를 봤다면서 그런데 신혼여행을 일본으로 가자고?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남친의 신념은 뭐라고 보는 거야? 똥이야 그게? 그리고 솔직히 집에 태극기 달고 일본 제품 안 쓰고 이런 거 평소 안 하던 사람은 조금 번거롭긴 하겠지 근데 그렇다고 그게 엄청 불편하거나 힘든 건 아니잖아 그래도 싫고 꼬우면 그냥 결혼 안 하면 되는 거야 모든 게 다 괜찮은 남자라 다 감수를 하고 잡았다면서 내가 봐도 그래 강한 신념을 가졌다곤 해도 그거 어디까지나 본인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고 네가 쓰는 화장품 개인적으로 스시 먹고 다니는 거 또 일본 여행 다니는 거 등등등 절대 뭘 안 할 것 같은데? 맞지? 남친은 너를 존중하는데 너는 왜 그래? 남자 너무 아깝다 11번 이게 뭐? 야 이 글 쓰면서 부끄럽다는 생각 같은 거 안 해봤냐? 12번 여기 달려있는 많은 댓글들을 보고 깨닫는 바가 있길 바랍니다 남친은 스니에게 눈치를 준 적이 없다면서요 근데 스니가 스스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네가 먼저 눈치를 본 거 아니야? 맞잖아 이미 지나간 과거라는 말이 너무나 무서워요 유명한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 따위는 없다 이 말을 항상 마음에 두고 본인의 말과 행동에 어그러짐은 없는지 두고두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친이랑 그 가족분들을 품기엔 스니의 그릇이 너무나 작아 보여요 그냥 놓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그 그릇 깨지겠는데? 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그게 아무리 옳은 거라 해도 자기의 신념을 남한테 강요하는 순간 그건 악이라고 나쁜 거라 얘기했는데 애국 정말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필요한 마음가짐이죠 그런데 그런 애국조차도 남한테 막 강요를 하거나 못 살게 굴면 이건 애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남친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만 애국을 하는 거야 남한테 그걸 강요한다거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 이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잖아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걸 꺾어가지고 가자고 누가 누구를 강요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스니는 도망갔어요 그래요 사연하라 감사합니다